ouddys 오늘은 제이투앤입니다ons 오늘은 드디어 언 maar می spd来 sein 지금 바로 뮤직비디오를 봐보려고 하는데요 Unforgiven 뮤직비디오가 발매되는 날이어서 지금 바로 뮤직비디오 봐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즐겨주세요 렛츠고! 렛츠고! 소리켜! 소리켜! 약간 영화처럼 시작해 오 영화같다 영화같다 지독해 룩 어디간에 있어 우묵 스타링 스타링 맞다 맞다 너무 예뻐 볼륨키하다 진짜 긴장할 것 같아 멋있어 kaum 지국 너무 멋진거 아니야? 날개 반쪽만 쳤다 불타고 있었떠 포기 이 파트 너무 좋아. 진짜 이 부분 안무가 지른다고. 아 너무 예뻐. 가자! 천천히 돌아봐주기. 쏜다 쏜다. 호카이야? 뭐야? 불타, 불타. 뜯어? 뜯으면 리얼. 이거 그거잖아. 노셀러스트리얼. 오, 칼. 너무 예뻐. 미쳤어. 아 역시 파트가 더 나올 줄 알았어. 사비가. 와 너무 예쁘다. 랩도 해? 뭐든 잘해. 뜯어버려, 다 뜯어버려. 필요 없는 거. 아 진짜 기다릴 것 같아. 어머머머머. 아 여기는 은채구나. 최원희 은채. 너무 좋아. 소름 돋아. 배웠어. 나의 깃털에 배웠어. 어머머. 너무 잘한다. 너무 좋아. 진짜 리얼 미국 파이브. I'm Forgidden. 우와. 짠 아니다. 밥상 위에도 올라가고, 차 위에도 올라가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오, 백마. 와 진짜 미쳤다. 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끝나지 마라. 어, 제발. 와, 백마. 아, 진짜 미쳤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아, 제발. 어머, 어머. 오 대박 와 안 놓지 이게 어떡해 아 김채원! 아 김채원아!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 이제 기장할 거 같아 너무 좋다 와 크레딧 너무 좋다 크레딧도 와 소문도다 파트 파트가 다 너무 좋은데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더 뛰어도 이기는 거 아니야? 또 다음 거? 안 주네 안 줘요 안 주시네 딱 정교해서 마무리 지었네 그거 또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 깨내 아 대박이다 너무 좋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너무 재밌네요 윤진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처음에 디즈니 까는 거? 그것도 그렇고 퀼포가 너무 많아서 그 매에 벌써벌스 하나가 다 퀼포야 와 진짜 재밌네요 어디를 잘라서 봐도 너무 재밌다 그니까 그 카즈아가 모 셀레스테리 가사에서 자기 파트에 내 손으로 태얼 오픈 가사 있는데 찢어버린다고? 그 가사를 그대로 뮤비에 다시 넣어가지고 와 너무 재밌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 앨범을 다 들어보는 청음 콘텐츠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컴백해서 너무 기쁘고 저희는 컴백쇼를 보러 떠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즐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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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